여러분 안녕하세요. 파고다 토익 황나영입니다. 벌써 12월이에요. 여러분 목표하신 거 다 이루셨나요? 그 중에 토익 점수, 토익 졸업이 목표이신 분들, 아직 못 이루신 분들, 여러분 아쉬워하지 마시고 11월 한 달 동안에 열심히 공부해서 꼭 토익 졸업하시길 제가 기원할게요. 그래서 12월 8일 정기 토익 대비 적중 특강 문제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그냥 음원이 들으시는 게 아니라 항상 파고다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특강 클릭하시고 토익 시험 대비 클릭하셔서 거기에서 문제팩과 mp3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십니다. 그 다음 실전처럼 쫙 한 번에 풀어보시고 나서 저랑 같이 채점하시고 풀어보시면 가장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 풀어보셨죠? 그럼 1번부터 저랑 같이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 2번은 part 1이었습니다. part 1은 시험집에 사진만 딱 나와져 있죠? 일단 사진의 유형에 익숙해지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자 보기를 들을 때는 4개 보기 중에서 가장 잘 묘사한 보기를 골라주시는 건데 항상 정답을 하나 딱 고른다는 느낌보다는 그렇죠 오답을 뭐하는 거 이렇게 천혜는 오답을 버린 느낌으로 풀어주셔야지 정답 요일을 더 올릴 수가 있다라는 거 의미한 보기는 세모 쳐두시고 정답하랑 고른다는 느낌보다는 오답을 버려서 정답을 남기는 스타일로 오늘도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선행돼야 될 게 뭡니까? 그렇죠 어휘 공부 어휘 공부 어휘는 평소에 제대로 숙지해 주시고 저랑 같이 1번 풀이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사진은 한 사람 사진이었어요. 자 너무 빈출 사진이죠? 상점에서 여자가 뭐하는 거? 물건을 고르고 물건을 쇼핑하고 있는 장면 한 사람 사진 같은 경우는 간단합니다. 보기를 들을 때 B, I, N, G 동사에 집중해 주시고 그 사람의 손과 시선, 동작 꼼꼼하게 스캐닝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서 있는지, 기대 있는지, 앉아 있는지, 그렇죠. 자세 표현, 그리고 특이한 옷차림, 헬멧이라든지 에이프론, 이런 앞치마 같은 특이한 옷차림의 상태 묘사도 빈출될 수 있으니까 챙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A번부터 하나하나 듣고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정답 하나 고르는 게 아니라 오답 버리기. A번 자 너무 빈출되는 오답이죠? 여자가 뭐하고 있다? 기다리고 있다 계산대에서. 여자는 물건을 쇼핑하는 중이지 계산대에서 돈을 내려고 기다리는 게 아니죠. 계산대 장면이 아니기 때문에 과감하게 오답 처리. B번 갑니다. 여자가 putting groceries into a bag. 뭐하고 있다 식료품을 put into, 넣는 중이다. 오답이죠. 그런데 얌전하게 식료품을 쥐고 있는 거지 put into, 넣는 중이 아니기 때문에 동작에서 오답. 자 C번 갑니다. C번 lifting a basket. 바스킷은 뭐하는 중이다? 집어올리는 중이다. 여자는 가만히 메고 있지 들어 올리는 동작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작에서 오답. 하나 남았어요. 그럼 D번이 정답이죠. 확인해 볼까요? D번 D. The woman is studying an item. 한 번 더. The woman is studying an item. 여자가 studying an item. 뭐하고 있다 물건을 보고 있다 라는 D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1인 사진 이렇게 사람의 동작. 간단하게 시선 처리로 오늘은 정답 처리가 되었죠. 그런데 오늘 1번 같은 사진이 앞번호가 아니라 파토관 여사 문제 중에서 뒷번호에 출제되는 경우에는 어떤 것도 봐주셔야 된다? 아 그렇죠. 사람이 있더라도 주변에 물건들이 전시되어져 있고 걸려져 있는 사물 풍경에 상태 묘사한 보기도도 섞어져서 나올 수가 있다. 또 이게 정답일 때가 많으니까 사진 스캐닝 잘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또 여자가 물건을 보고 있는 거를 주어를 여자로 쓰는 게 아니라 물건 입장에서 물건이 studying 되는 중이다. 라고 비빙피피로 묘사한 보기도 뒷번호에서 출제된다. 라는 포인트 기억해 두세요. 자 오늘 정답 보기는 studying an item이었습니다. 이렇게 물건을 보고 있을 때 잘 쓰는 동사들 쉽지만 쫙 한 번만 정리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물건을 보다. looking at 부터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내서 같이 시작 looking at, looking into, examining, inspecting, reading, reviewing, starting, browsing, viewing. 자 제가 하이라이팅 해도 examining이나 inspecting이 이렇게 특히 물건을 가까이에서 살펴보고 있을 때 빈출되는 동사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이번으로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진에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 없는 사진이 어휘가 조금 어렵죠. 특히 아까 제가 강조한 오답 속어법 오답 쳐내는 방식으로 푸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면 사진에 사람이 없는 경우는 어떤 포인트를 기억하고 오답을 버리면 된다? 첫 번째 사진에 없는 사물 당연한 거죠. 그쵸? 오늘 피해 있는 거 없어요. 그냥 동사나 전지사 못 들어도 규복이 뭐 처리? 오답 처리. 두 번째 오늘 사진에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주어 자리에 a man is sweeping the floor. a man, a man, people, worker. 사람 명사 들이면 규복이 당연히 오답으로 쳐내기. 그 다음 동사 자리에 사람이 꼭 있어야만 성립하는 뭐뭐 되는 중이다. 비빙 pp. 비빙 pp 동사도 사진에 사람이 없는 경우는 과감하게 의미를 모르셔도 버리셔도 되는 동사 모양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런데 비빙 pp 예외들이 있죠. 자 여러분 오늘 세 가지만 기억해 둘게요. 비빙 pp 사진에 사람 없으면 무조건 버리면 되지만 얘들은 안 된다. 얘들은 조금 생각하고 지워야 된다. 첫 번째 비빙 디스플레이드. 전시되는 중이다라는 비빙 디스플레이드. 얘는 꼭 사진에 사람이 없고 물건들이 전시되어져 있는 상태에도 쓸 수 있는 예외 동사 1등이죠. 다른 건 몰라도 오늘 얘는 기억하자. 비빙 디스플레이드는 사진에 사람 없어도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어떤 거?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중이다. being cast, being caused. 세 번째 나무들이 자라는 중이다. 사람 없어도 돼요. being ground. 여기까지 세 가지 기억하시고 오답 속옵관 포인트 기억 다시 하시고 A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집중. 한 번 더. 뭐라고 했어요? 그림 하나가 어디에 침대 위쪽에 걸려져 있다. above a bed. 침대 위쪽에 걸려져 있다. 1번부터 오답 포인트는 없죠. 1번부터 사실은 정답이었습니다. 1번부터 너무 중심사물을 잘 묘사해서 정답인 게 확실하더라도 B, C, D가 확실히 오답인 거 소거하시고 넘어가셔야 된다라는 거 B번은 B A rug has been laid near a door. 자, 왜 오답일까요? A rug, a rug, a rug. 사진에 러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진에 없는 선물 묘사했어. 뒤에 들을 것도 없이 B번은 오답 C번 B A ceiling fan has been taken down. C번도 마찬가지죠. A ceiling fan. 천장에 fan. 돌아가는 거 있나요? 없어요. 사진에 없는 사물 C번도 가볍게 오답. 땡. 자, D번 D A nightstand is being repositioned in a corner. 자, nightstand는 있지만 동사 자리에 어떤 모양 들렸다? Be being, pp 들려서 오답이죠. Being positioned. 뭐뭐 되는 중이다 하는 사진에 사람이 있어야 되는 동사. 과감하게 오답. 정답은 처음 생각한 대로 A번이 맞았습니다. 자, 파트 1 두 문제 가볍게 달려봤고요. 이제 여러분이 제일 힘들어하시는 마의 파트 2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2는 여러분 많은 토이커들이 시험장 가시면 긴장하고 여러분의 실력 발휘 잘 못하는 파트 중에 하나죠. 자, 여러분 파트 2의 답은 일단은 질문에 집중하시고 바로 직청 직해 듣고 해석이 되셔야 돼요. 평소에 질문 듣는 연습 많이 해주셔야 되고 자, 여러분 보기를 고를 때는 파트 1과 마찬가지로 어떤 거 오답보기 두 개 버리는 소거법이 절대적이에요. 요새는 좀 정답보기가 애매하고 우회적으로 돌려 말하는 난이도가 어려운 정답보기가 군데군데 출제가 되기 때문에 절대 정답만 딱 고른다는 느낌에 의존하기보다는 오답의 버리기 질문에 아예 헛소리하고 안 맞는 거 버려나간 느낌으로 푸시는 게 훨씬 더 안정적으로 득점을 할 수 있는 요령입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내용 훑고 우리 풀이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답 소거법을 할 때는 어떤 포인트를 기억해라? 첫 번째, 질문에 들렸던 단어랑 유발, 유사 발음 들리면 뭐다? 오답이다. 비슷한 발음 들려 해석 못하겠으면 그 보기 오답 처리. 두 번째, 질문에 런치 들린다고 보기에 샌드위치만 아무거나 끼워 맞추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오답도 클래스가 있습니다. 연상 단어 무조건 걸리면 오답 함정이 빠지니까 질문이든 보기든 직청직해 해석해 주시는 거. 세 번째, 질문의 주어와 보기의 주어가 맞지 않는 경우 웬만하면 3층 단수 주어는 오답인 경우가 많다라는 팁도 챙겨두시고 마지막, 질문의 시제 질문은 미래인데 보기가 과거야 그런 시제가 맞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의문사 의문은 WH question은 뭐로 답할 수 없다? 네 가지? Yes, no, sure, of course으로 답할 수가 없는 거. 의문사 when이면 보기에 yes 들리면 그 보기는 과감하게 오답 처리하는 그런 꿀팁은 챙겨두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많이 어려워하는 질문 중에 하나죠. yes, no로 답할 수 있는 일반 부정, 부가 그리고 평서문 쇠로립 쪽 평서문에는 웬만하면 문장 보기가 정답이다. 뭐는 날린다? 너무 짧은 단답은 오답이다. 어떤 던덕, 명사고나 전지사고 이런 거는 웬만하면 평서문이나 yes, no, 의문에는 오답 처리해주시는 팁도 챙기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파워2의 정답 유형이 난이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했어요. 어느 정도로 진화를 하고 어떤 우회적인 응답이 나올까요? 첫 번째, 아, 조금 진부하지만 아직 나오는 응답이죠? I don't know.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뉘앙스로. It hasn't been decided yet. We haven't decided. We are still deciding. 아직까지 결정 중이다. 결정되지 않았다라는 응답. 혹은 알아 몰라? 아, 내가 몰라서. Check. 확인해볼게. Find out. 알아볼게. 이런 응답도 빈추되고 있습니다. 자, 2번 중요하죠. 요새 너무 유행이에요. 너 회의용품 주문했어? 내 담당 아니야. 난 휴가 중이었잖아. 그거 나영이 담당 아니야? 무슨 응답? 회, 피, 형, 응답. 무조건 기억합니다. 어디를 네가 직접 확인해보세요. 난 모르니까 네가 직접 확인해봐. 혹은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매니저한테 물어보세요. 어, 내 담당 아니야. 그 내 담당 아니니까. 다른 사람 담당이니까. 가서 직접 알아보라는 응답. 회피형 응답. 유행인 거 기억하겠습니다. 혹은요. 어떤 거? 회의 주문, 회의 장비 주문했어? 물어보는데. 프린트 말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되물어보는 응답. 의외적이고 반전 있는 응답들이 유행입니다. 자, 어렵죠? 그래서 속옷밥이 답입니다. 저랑 같이 3번부터 풀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질문 집중 3번 갑니다. 자, 의문서의 의문은 왜 부서가 사람을 뽑나요? 의문서 Y죠. 사람을 뽑는 이유, 목적이 정답. 오답버리기, A번 자, 지원서가 웹사이트에 있어요. 왜 사람 뽑아? 물어보는데, 지원서의 위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답이 되겠죠? 자, hiring 때문에 application, 지원서 이런 게 바로 아, 떠오른다. 연상 단어만 넣은 이유에는 맞지 않은 동문서 답이 되겠습니다. 오답 B번 B At the end of the month At the end of the month 이거는 뭐죠? 여러분? 이달 말에라는 시점이죠. 어머, 시점은 누구 짝지다? Y가 아니라 의문서? 왠 짝지예요. 오답 그럼 C번 남았어요. C번 정답 마음 편하게 들어볼까요? We've acquired more clients recently 한 번 더 We've acquired more clients recently 어떻게 말하면 됐죠? We acquired more clients recently 라고 응답됐죠? 우리가 획득했잖아요. 우리가 얻었잖아요. 더 많은 고객을요. 요즘에 왜 사람 뽑는다고? 고객이 더 많이 생겨서 뽑는다라고 이유를 문장으로 잘 설명해준 C번이 정답이죠. 요새 의문서 Y에는 because를 생략한 문장 보기가 대세라는 거 알아두시고 정답은 C번이었습니다. 자, 다음 번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집중 자, 앞쪽이 집중해야 되죠. 앞쪽 Is there a printer in this room? Is there a printer? 뭐가 있나? 프린터가 하나 있나요? 라고 묻는 그문이죠. 예스는 의문입니다. 프린터가 있으면 긍정해? 예스 문장. 프린터가 없으면 부정해? 노 문장이 오겠습니다. A번 속어법 자, 지금 프린터 있나 없나 묻는데 The ink cartridges in the supply cabinet 비품장 안에 잉크 카트리즈들요. 오답이죠. 프린터가 그래서 있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예스는 응답이 아니고 프린터 하면 떠오르는 ink cartridges 이것도 바로 연상 단어만 넣은 동문서 답이 되겠습니다. 오답 자, B번 B번이 지금 프린터 있나 없나 묻는데 There are no empty rooms 빈 방이 없어요. 지금 프린터 유무가 아니라 방 유무 얘기하는 거 질문의 내용이랑 맞지 않죠. 또 질문에서 room 언급됐다고 room만 반복한 소리 이용한 오답이 되겠습니다. 하나 남은 게 C번입니다. 집중! C Actually, it needs to be repaired 한 번 더 Actually, it needs to be repaired 사실은 그거 못 해야 된다고? 수리되어야 돼요. 어떤 응답일까요? 그렇죠. 프린터가 있긴 있는데 그거 사실은 못 해야 된다? 수리될 필요가 있다. Yes, but it needs to be repaired 있긴 있지만 수리되어야 된다라는 긍정의 응답인 C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예스 노 생략된 문장 보기 꼭 기억해 두시고 자, 가볍게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집중해 주세요. 5번 질문 집중! 자, 앞쪽이 중요합니다. 앞쪽 주어 동사 자, 제프가 승진했잖아요. 운영 매니저로 그쳐? 라고 대묻는 부가의 문 문이었습니다. 앞쪽이 중요하죠. 제프가 승진했으면 긍정의 Yes 문장 제프가 승진하지 않았으면 부정의 No 문장이 오겠습니다. Promoted에 대한 Yes, No A번 A It's operating fine Operating fine 그거 잘 작동하잖아. 사람 얘기하는데 작동 얘기 나오면 어떡해요? 질문에는 Operation Operating 바로 뭐죠? 유사 발음만 넣은 동문서 답 오답 처내기 B번 B Just enter the promotional code Just enter 입력하세요. 할인 코드를 오답이죠. 지금 사람 승진했나 안했나 묻는데 질문에는 Promoted Promotional 아 또 유사 발음 유치하게 넣은 헛소리 오답 유형이었습니다. 자 하나 남은 C번 정답 집중 C I think it was Nora Would you like some assistance preparing your proposal? Would you like 뭐뭐를 원하세요? Assistant 도움을 원하세요? 뭐해야 하는 거? Preparing proposal 제안서 준비하는 건 도움 원해요? 안 원해요? 도움 원하면 긍정 도움 원하지 않으면 부정의 응답이 오겠습니다. Would you like? A번 A Yes, he did 자 yes만 듣고 바로 부르면 안 돼요. Yes, d의 내용이 도움을 원한다는 리액션이 맞는지 체크 Yes, he did Yes, he did 응 그가 했어는 왜 나와? 너 도움 원하니라 물어봤는데 제가 얘기했죠. 히 쉿 들어가는 주언은 정답보다는 이렇게 오답인 경우가 많다. 오답 B번 B It does occasionally It does occasionally 그거 때때로 그래요. 오답이죠, 여러분. 내용상 오답 처리 C번 C I just emailed it to our manager 한 번 더 I just emailed it to our manager 내가 그거 뭐 했다고 매니저한테 이메 보내놨어 어떤 응답일까 이거는 Oh, 야 Preparing proposal 제안서 준비하는 거 도움 원하니? 라고 물어봤는데 도움을 원해요? 안 원해요? 원하지 않아 나 이미 다 준비해서 매니저한테 보내놨어 이미 다 준비했기 때문에 도움은 필요치 않습니다. 받는다라는 부정의 노 문장이었습니다. 좀 난이도가 있었나요? 정답은 C번 자, 다음 번호 7번 집주 Number 7 Have the discount coupons for August been printed yet? Yes, no 의문이죠. Have the discount coupons for August been printed yet? Have have B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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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appreciate the update 갑자기 I appreciate the update 고마워요 최신 소식은 왜 나와요? 고마워요네 지금 할인 쿠폰이 이새어? 안 됐어? 라고 묻는데 난 탈인해 준다 라고 했어? 아니잖아요 오답 처리 하나 남았어요 C번 C Robert in marketing should know 어? C Robert in marketing should know 아 어렵죠 잘 모르겠으면 세모 처리하면 되지만 A, B가 오답이었기 때문에 C번이 이미 정답 확정이죠 C번은 뭐였냐면 Robert in marketing should know 마케팅 팀의 로버트가 할 거예요 어떤 응답 나왔습니까? 차린 쿠폰이 인쇄됐는지 나는 알아 몰라? 난 몰라 딴 사람이 할 거야 회피형 응답 다른 사람한테 회피해주는 C번이 정답이었습니다 Robert in marketing should know 다른 사람 이름 들어가고 그 사람이 알 거다 이런 회피형 응답들은 노세 너무 잘 나오죠 그러면 여기에 C번 말고 어떤 보기들이 정답이 될 수 있을지 두 가지 예문만 확인하겠습니다 자 할인 쿠폰 인쇄됐어? 내 담당 아니야 응답하는 거 같이 읽어볼게요 I'm not in charge of it I'm not in charge of it 할인 쿠폰 인쇄하는 건 내 담당 아니기 때문에 나는 몰라 회피형 응답 자 밑에 줄 Robert in charge of it Robert in charge of it 로버트가 프린트 담당이잖아 내 담당 아니기 때문에 로버트한테 확인하세요 라고 하는 회피형 응답입니다 자 3번과 함께 밑에 우회적인 응답 제가 정리해드리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8번 문제 집중 평소문이다 어렵다 한번 더 들읍시다 내가 들었어요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전달하는 평소문이죠 어떤 정보? Barbara will be transferring 바바라가 뭐 한다고? 정근간대요 다른 지점으로 Barbara will be transferring 바바라가 정근간대요 라고 정보의 사실을 상대방한테 알리는 평소문에 대한 자연스러운 리액션 고르기 오답 속어법 A번 A번은 새로운 지점 매니저요 자 바바라의 직책을 물어본 거 아니잖아 오답 처리해 주셔야 되겠죠 질문에 있는 브랜치 브랜치 소리만 반복했을 뿐이고 바바라가 정근간다는 내용에 대한 자연스러운 문장 리액션이 아닙니다 어려우시면 평소문에는 웬만하면 명사구 전지사구 문장 아닌 보기는 가감하게 쳐내는 거 꼭 꿀팁 써먹으셔도 되고요 자 B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B No, I'll transfer the money now 자 평소문에도 노는 나올 수 있지만 No, I'll transfer the money now 갑자기 사람 전문가한 얘기가 아니라 transfer the money now 돈을 뭐 하겠다고 이치할게요 오답이겠습니다 transferring transfer 유사 발음만 넣고 다른 의미로 잘못 활용한 오답 보기 자 C번 B Yes, they're short on staff Yes, they're short on staff 전형적으로 빈출되고 있고요 혹은 두 번째 오, 그 지점 매니저로 가는 거야? 언제 간대? 이런 식으로 되물어 보는 의문 보기도 정답으로 빈출입니다 혹은 세 번째 의견이나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정답 보기도 출제가 되죠 오늘 같은 경우는 바보라가 정근간대 이러니까 우리 축하 파티 빨리 열어주자 되지? 뭐, fairway party 송배 파티 빨리 열어주자 뭐 이런 식으로 의견이나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보기도 빈출입니다 자, 평소는 조금 어렵지만 A, B, 오답 오늘 버렸으면 무난하게 C번으로 갈 수 있는 정답이었고요 자, 마지막 9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 자, 선택 의문문이었어요 자, 앞쪽에는요 Are you going to hold the training workshop? No, 교육 워크샵 열 거야? 라고 물어보는 일반 의문문인 것 같았지만 뒤에 뭐 들린다? OR 들린다 OR 들리면 뭘 기억해라? OR 앞쪽과 뒤쪽의 선택 옵션을 기억해라 자, 교육을 열거니 어디에서? 우리 사무실에서 아니면 온라인에서 At our office or data line At our office or data line 교육을 사무실에서 할 건지 아니면 온라인으로 할 건지 장소 뉘앙스에 A OR B 선택 옵션이 왔네요 A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 Most likely early next week 자, 지금 장소로 A OR B가 왔는데 아마 다음 주 초요 시점이 오면 어떡해요 교육을 이번 주에 할 거야? 다음 주에 할 거야? 라고 물어본 거 아니잖아요 의문상 when도 아니었어요 과감하게 오답 처리 자, B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There isn't a meeting room big enough here 한 번 더 There isn't a meeting room big enough here 뭐가 없다고? 충분히 큰 미팅룸이 없잖아요 어떤 보기예요 여러분? 자, 우리 사무실에는 충분히 큰 미팅룸이 없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할 수 없다 OR, 앞에 내용은 안 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하자라는 간접적으로 OR 뒤에 온라인을 선택해준 비번 보기가 정답이었어요 자, 비번인 거 정답인 거 같더라도 비번이 정답인 거 같더라도 10번까지 확실히 오답 소급법 What did you think about the presentation on international market? 자, 지금 아직 교육도 안 열었는데 What did you think about the presentation? 발표 뭐라고 생각해? 발표 어떻게 생각해? 오답이죠 이거는 이미 교육을 하고 나서 의견을 묻는 과거 표현이 되겠습니다 질문의 내용과 시제상 맞지 않는 내용을 언급한 C번도 오답, 정답은 B번이었습니다 자, part 2 괜찮았나요? 이제부터 part 3, 4 여러분 part 3, 4 저랑 같이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art 3, 4는 그 무엇보다 음원을 듣기 전에 뭐 하는 게 중요하다? 문제랑 보기, 키워드 잡고 미리 해석해 두는 게 중요하겠죠 키워드 잡을 때는 눈으로만 잊지 마시고 문제 키워드, 보기 키워드 꼭 밑줄 치면서 눈에 잘 띄게 표시해 두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음원을 들을 때는 아까 표시해 둔 키워드 어떻게 한다? 집중 노려보기 집중 노려보기 키워드 틀리면 동시에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정답 낚아듣기 정답 낚아듣고 바로 시험지에 정답 A, B, C 중에 체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정답 보기가 스피커에 그대로 들리는 경우도 있지만 정답 보기가 스피커에서 다른 말로 패러프레징 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평소에 빈출 동여라든지 아니면 상위 개념어, 비슷한 상위 개념어들 익혀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part 3 두 세트, part 4 한 세트만 준비했는데요 자, part 3 저랑 같이 한번 문제 보기 읽고 풀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키워드 잡아 볼까요? 10번 문제는 Why man calling? 왜 남자가 전화했어? 우리 남자가 전화한 이유, 목적 자, 주제 목적은 정답 어디에 나온다? 초반에 나오는 유형이죠, 그렇죠? 남자 대사 초반 보기 키워드 A, train ticket 기차 티켓을 구매하려고 B번, ride 태워달라고 요청하려고 C번, car repair service 차 수리 서비스에 대해서 의논하려고 D번, charge 요금에 대해서 문의하려고 자, 두 번째 문제 성별 잡아 주셔야 되죠 According to the women 이건 여자 대사 중에서 뒤에 세부상 키워드 잡기 여자가 What recently changed? 뭐가 최근에 변경되었다라고 할까요? L씨가 너무 좋아하는 얘기예요 바뀌고 문제점의 상황이 있는 거 오늘은 변경되었다는 내용 낚아들으시고 최근에 바뀐 것 A, B, C, D 문장목이 아닙니다 스키밍, 종류만 훑고 다음 번호로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키워드 What women agreed to do? 무엇을? 여자가 하는 걸 동의할까요? 여자가 하기로 동의하는 것 여자가 해주겠다라는 것 A, B, C, D Agreement 계약서를 뭐한다? 수정하다 B번 Manager 매니저한테 연락하다 C번 Appointment 약속 예약을 취소하다 D번 Fee 요금을 제거해주다 자, 세 문제 키워드 노려보시고 첫 번째 문제부터 당연히 정답 나오겠죠 자, 음원 갑니다 집중! questions 10-12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You've reached rally rental cars How may I assist you? Hello I returned a rental car at your Bixby location two days ago and a representative dropped me off at the nearest train station I'm looking at the bill right now and I was wondering why there's an extra fee for the drop-off service 방금 정답 등잡했죠 자, 전화의 주제 목적에 대한 시그널 표현 뒤에 정답이 등장했어요 다시 한번 돌아볼게요 and I was wond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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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as wondering 뒤에는 뭐가 나오나 주제 목적 무조건 시그널 기억해 볼게요 한번 더 and I was wondering why there's an extra fee for the drop-off service 자, I was wondering 뒤에 복이 들렸다 왜 뭐가 extra fee 추가 fee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나와죠 그래서 남자가 전화한 목적은 extra fee charge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다 fee charge에 대해서 문의하는 거다 정답은 몇 번이었죠? 자, D번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로 내려갈게요 여자 대사 중에서 최근에 바뀌었다 라고 하는 것 계속합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그대로 등장하기보다는 의미를 알아야지 풀 수 얘기 출제됐어요 아, due to the increase in gas prices this year 자, 올해 무슨 변화가 있어요 최근에 뭔가 바뀌었다라는 얘기겠죠? 그 뒤에 Our agency had no choice but to add a fee for that service Our agency had no choice but to add a fee for that service Our agency, 우리 회사가 had no choice but 뭐 뭐 할 수밖에 없었다란 말이죠? 뭐 할 수밖에 없었다? Add a fee for that service Add a fee for that service 그 서비스에 요금을 추가할 수밖에 없었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올해에 그 서비스에 요금을 추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 우리 회사에 요금 관련된 정책이 바뀌었다 라고 정답에 등장했어요 정답 몇 번이었다? 회사 정책이 바뀌었구나 D번에 연결해 주셔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제 여자가 하기로 동의한 거 여자가 하기로 동의하는 거 Oh, I wasn't aware of that I apologize that you weren't told about this earlier I'll remove the fee this time 아우, 쉬어 I'll remove the fee this time 보기 보고 있다 그대로 정답 I'll remove the fee this time 뭐라고 했죠? I'll remove the fee, remove the fee 어머, D번 그대로 들렸어요 여자가 Fee 내가 면제해 줄게 정답 여자가 하기로 동의한 거 해 주겠다라는 건 가볍게 D번이었습니다 자, 뒷번호까지 들어 볼 거 없이 정답 다 나왔죠? 자, 여러분 이렇게 다 대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 못해도 미리 문제 보기만 잘 읽어 주신다면 문제가 요구하는 정보만 낚아서 정답 볼 수 있는 거 이게 파트 3, 4의 고득점을 빨리 이룰 수 있는 요령이죠 그럼 다음 세트 조금 어려운 거 준비했는데 저랑 같이 문제 보기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이 Part 3입니다 자, 13번 What men request? 무엇을? 우리 남자가 요청합니까? 남자 대사 중에 여자한테 요청 부탁하는 내용 듣기 ABCD 보기 명사 위주로 체크 Invitation 초대장을 보낸다 B번 Charge 도표를 검토해 주다 D번 booth 부스를 예약하다 D번 Even 행사를 용기하다 자, 두 번째 문제 키워드 What men planned to do today? 시간 시점 놓치지 마세요 Part 3에서 무엇을? 남자가 할 계획입니까? 오늘 남자가 오늘 할 일 자, 시간 시점 놓치지 마시고 세부상 키워드 낙가듣기 ABCD 월드샵을 등록한다 Client 고객이랑 만난다 티켓을 구매하다 Catering Company 출장 부패 회사를 연락하다 회사에 연락하다 자, 15번 문제가 왔습니다 화자의 숨은 의도 파악 문제 자, 문제의 끝 때는 문제는 최대한 간단하게 빨리 읽어 주시길 성별 잡아 주시고 다음 그 밑에 치면서 바로 해석 자, 오늘 누가 말하는 문맥상의 숨은 의도 남자가 I haven't been here long 나 여기에 오래 안 있었잖아 And it's a big presentation 그리고 큰 발표잖아 라고 말하는 대화 문맥상의 숨은 의도 파악 문제죠 보기 해석 잘 해주시는 거는 당연하고 음원을 들을 때는 스피커에서 남자가 따옴표를 언급하기 앞쪽, 뒤쪽 내용을 해석해 주시고 흐름상 따옴표가 나온 의도를 파악해 주시는 거 웬만하면 남자가 따옴표라 말한 앞쪽에 정답이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요것도 조금 챙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랑 같이 A, B, C, D 보기 해석부터 보기 해석부터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A번은 뭐 하고 싶다라는 거죠 Proposal 제안서에 대해서 여자에게 피드백을 받고 싶다 B번은 왜 연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제공하려고 C번은 프로젝트에 남자에게 도움을 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의도로 얘기했을까 D번은 일을 혼자서 수행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걱정하는 말투로 얘기했을까 자, 같이 음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art 3, 남녀의 대화 두 번째 거 질문 갑니다 자, 정답 나왔어요 첫 번째 문장에서 우리 남자가 여자 이름을 부르더니 Do you have some time to check out the charts in my slides? Do you have some time? 시간 있어요? 뭐 할 시간? Check out the charts라고 등장했죠 내 도표들 확인해줄 시간이니? Check out, review로 등장하고 명사 church는 그대로 나왔네요 정답은 가볍게 B번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여자 말고 우리 남자가 오늘 할 일이 뭘까요? I threw them this morning I threw them this morning They were very detailed Great job! Thanks! I think I'm all set for the convention now I'll purchase my train ticket today Oh, today 들렸는데 Today 뒤쪽에 정답이 나온 게 아니라 Today 앞쪽에 정답이 나왔어요 뭐라고 하죠? Now, I'll purchase my train ticket today 자, purchase ticket 뒤에 today 들렸어요 생각할 것도 없이 문제 키워드 앞쪽에 정답 들려있는 C번이 가볍게 정답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의도 파악 문제 에너지 투자 남자가 따옴표라 말한 문맥상의 의도 보기 잘 보고 흐름 따라가기 Would you like me to purchase yours as well? Um, actually the deadline for the root of a project was moved up 자, 우리 남자는 여자 보고 네 티켓도 예매해 줄까? 라고 묻는데 우리 여자가 Um, actually Um, actually 어, 또 정답이 나올 시그널 들렸죠 Um, actually 강조의 시그널 뒤에 중요한 내용 혹은 정답 집중 Um, actually the deadline for the root of a project was moved up 어, 자기 뭐 데드라인이 move up 옮겨졌다 라고 했어요 그 뒤에 So, I don't think I can attend the convention 어, 남자 망했어 우리 여자가 뭐라고 했어요? So, I don't think I can attend the convention 나 못할 것 같다고? 어, 나 컨벤션에 참석 못할 것 같아 라고 여자가 얘기하는 거죠 남자는 같이 가자고 트렌트켓 예매해 준다 라고 하는데 여자는 난 못 갈 것 같아 그 뒤쪽에 들어 보세요 You'll probably have to present on your own You'll probably have to present on your own 너 뭐해야 된다고? Present on your own 혼자 발표해야 될 것 같아 라고 얘기하죠 자, 여자가 나 컨벤션 못 가 너 혼자 발표해야 돼 라고 얘기하니까 우리 남자가 리액션이 흠 흠 다 나왔기 때문에 이 회사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다 라는 의도겠죠? 그 뒤쪽에 흠 I haven't been here long and it's a big presentation 아, 나 여기 회사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고 큰 프로젝트잖아요 큰 프레젠테이션이잖아요 말합니다 이렇게 남자가 여자 말 뒤에 말한 의도는 뭐가 된 거죠? 아, 나 혼자 못 가 혼자 발표하는 게 부담스러워 걱정돼 라는 의도죠 정답은 A, B, C, D 중에서 D번이었습니다 혼자 일을 수행하는 거에 대해서 걱정하는 말투로 얘기했다 정답은 D번이었습니다 이 내용 흐름 이해되시죠? 자, 뒤쪽에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It's okay. No one knows that material better than you 자, 여자는 자기는 못 가기 때문에 아, 괜찮아 자료 너보다 더 잘 아는 사람 없잖아 이렇게 위로해 주고 마치는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따옴표 앞쪽에 단서가 등장했다라는 거 마지막 문제 다시 한번 꼭 리뷰해 두시고 마지막으로 Part 4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Part 4는 Part 4의 제일 뒷번호에 나을만한 시각자료 연계 문제 준비했어요 자, 똑같이 문제보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문제는 Who? Listeners 누구 직업? Part 4의 청자 직업이죠 청자 직업도 어디 나온다? 초반에 등장한다 A, B, C, D 단어 스키밍 종류 훑고 자, 두 번째 문제 Look at the graphic 세 문제 중에서 Look at the graphic 로 시작하는 문제만 시각자료랑 연계되어져 있죠 자, 문제보기 읽어볼까요? Which category를 화자가 걱정합니까? 자, 또 문제점의 상황이 등장한다 화자가 걱정하는 부분을 시각자료랑 연계되어서 출제되었네요 자, Look at the graphic 문제는 다른 문제랑 푸는 방법 접근 방법이 반대입니다 첫 번째 보기 표현이 들린다고 정답으로 가면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보기 표현이 그대로 들리면 오답이다 그럼 나는 뭘 들어야 된다? 보기랑 반대를 듣게 시각자료에서 보기랑 반대 정보를 듣는게 포인트죠 그럼 오늘 문제에 적용해 보면 화자 걱정하는게 A, B, C, D 신발 종류나 이름이 들린다고 정답으로 가시면 안 되고 시각자료 올라갈게요 자, 도표 문제죠 A, B, C, D는 어디에 있어요? 가로축에 있죠 99% 자, 표 문제 도표 문제인 경우는 웬만하면 보기가 가로축에 이렇게 등장해요 그럼 나는 가로축에 음원에서 집중하는게 아니라 뭘 들어야 된다? 그렇죠 반대 정보니까 세로축에 집중해 주셔야 되죠 나는 가로축에 들린다고 정답 고르면 안 되고 보기랑 반대 정보인 세로축에 집중 자, 오늘 하나 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각자료가 일반적인 단순 리스트 문제가 아니라 그래프 막대그래프 선그래프 원그래프인 경우는 보기랑 반대 정보로 내는 경우도 있지만 어떻게 내는 경우도 있다? 최상급을 이용해서 정답의 단서를 알려주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오늘 보세요 하이힐이 정답이라고 칠게요 그러면 3 million이라고 화자가 걱정하는 단서를 스피커에서 말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오늘 두 번째로 낮은 수치 The second lowest 두 번째로 낮은 수치 그게 걱정돼 이런 식으로 최상급으로 단서를 주는 경우도 있어요 1번, 2번 케이스 중에서 어떤 걸로 출제될지 모른다라는 팁 챙겨두시고 마지막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을 회사가 하기로 결정했습니까? 회사가 하기로 결정한 것 세부사항 내용 낙가득기 A번은 equipment 장비 구매 B번 schedule 일정 지연 D번은 safety policy 안전 정책을 수정하다 D번 더 많은 직원들을 고용하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키워드 집중 청자의 직업은 초반 초반 놓치면 정답도 놓친다 자, 음원 가도록 하겠습니다 16-18 refer to the following excerpt from a meeting and chart 자, 파트 4는 지문의 종류도 챙겨야 되죠 방금 excerpt from a meeting 이라고 했어요 회의 발체문 가장 난이도가 어렵고 회사의 업무 내용을 전달하는 미팅 내용이죠 Let's finish today's production meeting by looking at our first quarter output numbers 어, 정답이 지나갔어요 어떤 단어를 통해서 Let's finish today's production meeting 어떤 미팅을 끝내자 production meeting 생산 미팅을 끝내자 By looking at our first quarter output numbers 뭘 보면서 생산량 number 생산 수치 양을 보면서 자, production meeting 생산량 output 이런 단어를 통해서 화자와 청자는 뭐 관련된 사람이다? 당연히 생산 관련된 factory worker이구나 정답 A번으로 우리가 추론해서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시각자료 연계 문제죠 화자가 그러면 output number 중에서 걱정하는 게 뭘까요? 시각자료 주목하겠습니다 As you know The company just started selling dress shoes As you know The company just started selling dress shoes 어머, 쌤 dress shoes 들렸어요 A번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라고 했죠 보기 표현이 그대로 들리면 Look at the graphic 문제에서는 그거는 함정이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dress shoes 판매 막 시작했잖아 아직 그렇게 걱정한다는 멘트도 나오지 않았어요 So we don't have a lot of orders yet This is no surprise No surprise? 놀랄 건 없죠? 그건 걱정할 거리가 아니다 라는 거죠 함정 맞았죠? 자, 그럼 화자 걱정하는 건 도대체 뭘까? 계속 시각자료 보고 쪼고 있을게요 But this output of six million is a bit troublesome 자, 법 반전 But this output of six million is a bit troublesome 뭐 들렸어요 여러분? 그쵸? 첫 번째 경우로 축제됐죠? Six million이 troublesome 이라고 축제가 되었습니다 But this output of six million is a bit troublesome 야, 우리 six million인가 그거는 약간 좀 문제인 거 알지?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화자가 걱정하는 것 화자가 문제점을 생각하는 거는 Six million output이니까 왼쪽 보세요 서로 쪽 보세요 Six million에 해당되는 건 뭐다? Running shoes다 그래서 정답 몇 번으로 간다? C번 A번이 아니라 C번이었죠? 자, 계속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가 하기로 결정한 거 This is our most popular product line And the sales team thinks that they could sell a lot more If we could just keep up with the growing demand 자, 표일만 낚아들으면 됩니다 So, to resolve this issue We have decided to buy more machines We have decided to buy more machines We have decided 문제 키워드 나왔고 그 뒤에 뭐 했다? Buy more machines으로 등장했죠 Buy more machines 패러 프레이징 어떻게 되었죠? Purchase some ecumen A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오늘까지 지금까지 1번부터 지금 18번까지 파트 1부터 파트 4까지 풀이해 봤는데요 자, 어떤지 이번 시험에서 감이 좋으신가요? 여러분, 꼭 목표하시는 토익 점수 달성하시고 따뜻한 연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파고다 토익 황나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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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